자 여기서는 요 에스크드가 아니라 월 에스크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러니까 요건의 이제 5 형식 수동태 똥태가 된 거구요 뒤에 이제 투부 정사가 나오면서 이건 목적 아니라 목적격 보호 고 뭐뭐 하도록 요청 받다 요구 받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실험에서 24명의 성인들은 성인들은 자 투 와이어 에이 카먼 홀스 하우스 홀 일렉트리컬 플러그 자 평범한 가 굉장히 흔한 가정에 전기 플러그를 자 전선 요구를 연결하라고 요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콘서트 에다가 꽂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제 기 저 뭐냐 어떤 뭐 난방기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선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제대로 연결 하라고 근데 요즘은 그런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실제적으로는 옛날에는 하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그렇게 배선을 좀 전기 전선을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요 근데 이제 무슨 색깔이 플러스고 무슨 색깔이 마이너스 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읽어야 돼 하여튼 이렇게 요구 받았어요 보시면 좀 더 올려주세요